유정 1급 화이팅! 너 1급 보러 왔니? 너는 몇 급이야? 이렇게 물어봐야지 애기 등장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금일인데? 오고야 나왔어요 드디어 내일! 유정이 형의 시험 날입니다 중국어 시험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근데 만약에 붙잖아 한국말 다 까먹을까봐 우리도 까먹었어 저희는 여기 왜 왔냐 내일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잖아요 보통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응원이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금 응원을 해주면 이제 유정이 형이 시험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 전에 이렇게 왔고요 너무 긴장되잖아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로 일단 멘트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눈에 팍 들어와야 돼요 멀리서도 보고 아 저건 나를 원하는 거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리뷰더로 완전 섹시의 끝을 보여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도발적으로 이런 몸놀림 그래서 딱 섹시 도발 유정 시험 대박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냥 뭐 듣기 편가 이런 거 안 해 안 해 그냥 안 해 진짜 응원도 안 가요 몰라요 그냥 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점 팬분들이 유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혹시 준비해오신 멘트 저는 약간 좀 사장님 에포스로 응원할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무 길잖아요 아 약간 이거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게 그럼 네 사진이 또 있어야 되겠네 입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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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김부터 얼굴이 안 보여 둘러 가봐 조금 더 날카롭게 봐봐 오케이 오케이 아 왜 뽑아도 이걸 지켜보고 있다 네 제가 방금 찍은 미용수 미용수 이번엔 안 쓸 거 같아 너무 정상적이게 나왔어 그 틱톡 틱톡에서 이거 찍었던 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이 종이 밑에 놔두고 그대로 자르면 이제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 야 이거 누끼대로 자라주는 그런 올리브오에서 제일 손재주 없는 조리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쳤어? 야 아 아 아니 이게 창틀이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? SBS를 자를 거야 SBS를 잘라 SBS를 왜 잘라요 이 사람은 유튜브 올라갈 건데 일단 여기까지 잘라야겠다 그게 자르면 뭔 성향이 있냐고 이 아저씨야 이 정도면 돼 오케이 인정 인정? 풀이 또 중요하다고 풀 이게 풀이 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떨어진다고요 와 이거 얼마만에 해보는 거야 진짜 어 안돼 안돼 마이 유정 아 이게 글씨가 제일 어려울 거 같은데 이게 이게 글씨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입에서 난 거예요? 저 아니에요 어? 뭔 소리야? 어? 나 입에서 난다 무슨 소리야? 우리가 프린카드 잘 만드시는 분이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팬분들의 요고를 우리가 느껴보는 거야 마이온들의 요고를 이거를 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글씨가 쌍 안 보이거든요 뭐 맞아 이렇게 힘들어 이게 미친 한 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건 풀제의 끝에만 딱 네모나게 그래? 어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가해질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세영이 형 감정 먹어서 올 거 같은데 무조건 올지 이거는 이건 내가 보기엔 우리가 잘 만들면 우리가 올 거 같아 쉬운 넌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아니 아까 내가 말했잖아 바보야 아 많이 버렸다 이렇게 해서 붙이라고 이거를 붙여서 얘를 잘려라고 오 오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이 바보야 야 느낌 왔다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야 이거네 아 어떡하냐 일단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많은 집중력과 제일 많은 손이 가는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거지 중요한 시험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나 이제 바보야 되겠다 아 저 아 저도 우진이가 지금 사진을 가운데 쪽에 했어요 형님 아냐 아래에 떡이 훨씬 좋아 아 이거 너무 붙였다 오오 밀린다 오 생일공원 가본 적 있습니까? 아니요 오 나 있다 나 우리 형아 생일공원 때 오 진짜 남해까지 갔지 아 있다 선배님들 그 3학년 때 전화를 갔잖아 오 맞아 경기고등학교로 좀 머쓱한 게 내가 수능을 쳐야 되니까 그때 후배들이 쫘악 서있어 병원에서 쫘악 서있는데 북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선생님들 막 처음 보는 선생님들 악수해 주고 막 고생했다 이러면서 막 잘해라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치겠습니다 근데 수능에 비하면 이거는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 와 딱 봐도 김현이 형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눈치 밖에 왜 왔어 아 왜 대답해 오면 안 돼요 아 안 좋아요 오면 안 돼요 형 진짜 아 형 왜 왔어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렇게 결국엔 대장장의 시간이 끝났습니다. 와 3시간 동안 만들었대. 진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. 설마 못 붙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영원한 건 또 내일도 영원할 거잖아요. 네 당연하죠. 무조건 가야죠.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여기에 긴 여정이 더 추가됩니다. 네. 유정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정 화이팅!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이게? 어? 어? 이거 일곱이가 유치원생들이 이런 거. 참 제가 더 미리 알았거든. 우유삐까리유정. 이거는 뭐 감동할 수밖에 없겠는데? 제가 이렇게 부어있는 이유. 시간이 지금 11시입니다. 아직 안 일어나있을 시가 한참 꿈나라에 있을 시간에 준비를 하고 유정이 형을 기다리고 있어요. 보통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.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붙으면 부담을 좀 줘야 돼요. 맞아요. 왔어 왔어 왔어. 이유정! 이유정! 섹시 노발 이유정! 사랑해! 섹시 노발 이유정! 뭐야! 시험! 제가 시험 볼 때 단 거 많이 먹을게요.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. 시험 보던 거 브이로그로 담으려고 했는데 판이 커졌네요. 나이스요. 완벽하지? 가봅시다 가봅시다. 저 너무 걱정돼! 형 어떻게 할까요? 이 책장님도 멋있네요. 정말 판이 커졌어요 정말로. 형 오랜만이다. 진짜 오랜만이다. 부근이래요. 여긴가? 여기다! 이유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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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있나 봐요. 하지만 다 어린이들. 너 1급 보러 왔니? 너는 몇 급이야? 나 이렇게 물어봐야지. 애기 등장. 나 진짜 너무 창피해! 이유정! 이유정! 유정 1급 봐요! 나 진짜 너무 창피해! 우리가 창피해요? 우리가 이렇게 응원해주러 왔는데? 진짜? 이유정 1급 파이팅! 이유정 2급 파이팅! 잘하고 와. 서른두 번째. 이번엔 붙어야 돼. 아, 붙어? 잠시만. 그럼 뒤쪽에 될게. 바로 뒤쪽에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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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교실에 말벌이 들어와서가지고 말벌 소동이 잠깐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죠. 아, 형 일부러 천천히 나왔죠? 어? 형 나오기 바로 전에 초학생들이 딱 아! 아니.. 엄마 손잡고 짓하게 하시던데 저 막 우뚝 서 있었어요.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. 너무 좋았습니다. 또 맛있어요. 형 앞에 앉으신 거 이제 밥 먹으러 할까요? 뭐야? 안 돼 안 돼! 누나 안 돼! 잠시 너무 잘 안 돼. 두 번째, 네. 두 번째, 네. 지금 어떻게? 네. 두 번째, 네. 그래서 세 번째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